아 놔, 해봐 안녕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제가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슈크림 분들이 닌텐도에 코딩 게임이 나왔다고 알려주셔서 차근차근 게임 코딩이라는 게임을 들고 왔고요 완전 처음 튜토리얼부터 같이 하려고 하다가 초반 튜토리얼은 너무 제가 살릴 수 없을 만큼 노잼이라 게임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가지고 오늘 인류각봉, 컴공 네, 게임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것까지는 깼고요 이제 에일리언 슈팅이라는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볼 차례예요 이것도 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지금 얘 이런 제 점이 제 가이드예요 에일리언 슈팅이라는 게임을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 볼 거래요 이렇게 쏴가지고 없애는 게임인가봐요 그러면 이 블럭도 만들어야 되고 유에포도 만들어야 되고 쏘는 기능도 넣어야 되고 이 디지몬 똥 디지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은 프로그래밍 화면으로 가요 여기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아까 게임 창에 내가 프로그래밍한 것들이 코딩이 돼요 지금 봐봐요 프로그래밍 창에서 제가 유에포를 만들었잖아요 봐봐요 다시 게임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유에포가 생겼어요 방금 프로그래밍 창에서 유에포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에포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유에포를 움직여 볼 거예요 움직이려면은 요거를 만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래밍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안 움직여요 유에포가 그래서 입력에 들어가서 스틱을 기울이면 엘리스틱 좌우를 선택하면 요 스틱을 제어할 수 있는 노든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노든이라 부르더라고요 얘랑 유에포에 좌우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에포가 움직여요 방금 코딩한 대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는 아직 안 돼요 위아래로는 코딩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게 코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하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제 게임 화면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상하로 아까 좌우로 한 것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유에포에 이제 대포를 장착해준대요 대포도 만들 수 있나봐요 사물 단순한 사물 원기둥 크기를 줄여 보호처럼 보이도록 회전하래요 그러면 피리링 이게 뭐야 유에포 유에포를 붙여줘야지 원기둥 사물 노든을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설정을 열어주세요 소재를 선택하고 무중력 와 대박 대박 별 말도 안 되는 거 나오고 있네 이게 뭐야 안 붙어있어요 같이 붙여줘야죠 유에포랑 딱 붙여줘요 사물노든을 사물노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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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게 돌려요 90도로 원기둥 사물노든을 선택해서 설정을 한 다음에 90도 90도 아닌가 아 아 아 어 Z축 Z축 Z축을 마이너스로 아하 네 그러면은 네 붙어있다 와 귀여워 와 와 네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와 클리어 이렇게 1스텝 마무리했어요 이제 총알이 여기 대포에서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나봐요 오케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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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물에서 만들기 어 만들기에서 사물 발사에서 10개를 발사하게 만들어요 오 대박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없으면 얼마나 좋아 어 사물발사도든의 크기를 줄이고 어 어떻게 줄여 네 아 아 아 여기 안에 넣으라고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이게 나가는 거구나 대박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아 아 연결 안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어 얘랑 이렇게 이렇게 우와 우와 이거 이거 흘리는데 딱 제일 흘리듯이 디폴 끝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설정 아 아 아 연결면을 다르게 주는군요 뭐해 바빠 일단 들어 일단 들어봐 제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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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내가 만들었잖아 이게 뭘 만든 거냐면 그전에는 이 B버튼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B버튼 프로그래밍을 안 해서 근데 지금 B를 생성했으니까 이제부터 B버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봐봐 응 한번 보고 내가 모르는 거 있어 물어볼게 응 그래서 한번 볼게요 게임 화면에서 그러면은 봐봐 지금 내가 만든 UFO거든 봐봐 B버튼을 이렇게 누를때마다 총알이 발사되고 있어요 이제 B버튼도 코딩으로 활성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사 시간을 지금 1이니까 0.1로 줄이는 거지 이렇게 컴퓨터는 다 떠먹을 줘야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오케이 멋있지? 콩알 같네 여러분 이렇게 10까지 가야 돼요 너무 재미없으려나? 오 이번엔 적을 해치우는 건가 봐요 오예 사물에서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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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에서 노든 어 나는 좀 우주우주 밤 밤 우주 있다! 대박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 여기다 알람 볼래 대박 오 saint 어 오 어우 이제 엘리엇 만드는 거야? 사물에서 꾸며진 사물 이렇게 있다고? 보인다 닫는다 부서진다 부순다 움직인다는 빼라는 거지? 아 아까 옵션에서 부서진다? 부서진다를 해가지고 부셔졌구나 아니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다시 하래 아니 아니 에일리언과 UFO를 부딪치래 아 이렇게? 나도 부서지는 설정을 넣어야 되는구나 UFO도 UFO에서 설정 여기 부서진다 대박 그럼 난 닿으면 부서지는 거네 이거 뭐야 내 배포만 남은 거야? 뭐야 이게 서기잖아 쟤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얘가 본체였어? 어이없네 사물에서 단순한 사물 짓는 면체를 크기를 늘려 이게 벽이 될 애니까 이렇게 닿으면 부서지는 거야 오 귀엽네 출력에서 다시 하기 오 부금도 바꿀 수 있네 이따가? 종료 전환 게임 다시 하기를 눌러가지고 다시 하기 누르는 펄 펄 그러면은 중간 타이머 중간 타이머 입력 게임 내의 변화 사물이 부서진 순간 UFO만 온으로 놓고 그러니까 UFO가 부서진 순간이네 부서진 순간 타이머 타이머 1초가 지나면 다시 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딪혀 죽어 그걸 1초만에 다시 하네 아 다시 해봐 박아봐 아 쟤는 왜 밑으로 떨어져 무중력인데 아 딴 데로도 가네 아 자 이것으로 삶 끝 어 이번에 에일리언의 수를 더 많이 늘려볼 거예요 아까는 계속 하나였으니까 복사를 해서 에일 에일리언들을 어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아 많이 많이 만들 거예요 엄청 많이 화면이 아우 하이브 마시고 싶다 사물노든을 복사해 주세요 사물노든이 어딨지요 아 이거 벽이었잖아요 아까 이거 지금 벽을 복사한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다가 놓는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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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게 게임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고통스러워 게임 화면을 스크롤 하려면 엑스포트에 어 게임 화면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상수를 상수를 입력해서 상수를 선택해서 중간 플래그 어 카운터 랜덤 그리고 상수 노든을 카운터 노든에 더한다에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카운터의 값이 점점 늘어나 더한다 버튼은 뭔 소리야? 지금 그냥 상수를 더하기만 해서 그냥 무제한으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700, 800 이렇게 될 때까지 뭔가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음 그럼 계속 더해지겠네? 응 요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스피드를 조절해줘야겠네 그럼 스피드 노든도 넣어야겠네 아니네 맵핑이 뭐야? 뭔가 어떤 값과 어떤 값을 연결시켜주는 걸 맵핑이라고 맵핑 노든의 설정을 입력 범위와 출력 범위를 통해서 1년대 값이 어떻게 조정 나 이해가 하나도 안 간다 어 피해를 받고 싶어 카운터 노든과 어 맵핑 노든을 연결해 주세요 어 어 어 어 어 아 솔직히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네 맵핑에서 조건을 걸어준 거지 지금 아니 그니까 아까 0부터 60까지의 숫자를 0에서 1까지의 숫자로 변환을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든 거지 원래 1,2,3,4,5,5,6,7,6,7,7,6,7,6,7 이렇게 갈 거를 0.1,0,1,0,2,0,2,0,3... 여기에서 1까지로 변환시켜준 거야 와 4 끝 수고했대 나 이렇게 하... 칭찬하다 완전 칭찬을 엄청 많이 해줬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칭찬해주는 거 너무 고파서 빙글빙글 도는 사물을 만들 거라고? 에일리언이 빙글빙글 도는 거야? 아니 아까 막 벽같은게 빙글빙글 돌았잖아 아아 대박 아 이제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걸 하는 거지? 입력해서 상수 어... 상수 노든의 설정을 열고 어? Z축 포트에 연결해달라고? 아 이렇게 뭘 뭘 먹을건데? 그니까 베이컨포테이토 먹을거야 아 맛있겠다 그럼 나도 먹자 컨비네이션 포테이토 시킨다고? 이제부터 그.. 아까 영상에서 봤던 이거 완전 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에일리언을 만들거에요 일단 얘를 복사한 걸 키운 다음에 움직인다 아까 에일리언들은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에일리언은 움직인대요 아 자꾸 죽어 왜 얘 돌아가는 애랑 연결해줘요 연결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에일리언이 돌아가요 예 이제 9번에서는 점수 표시를 한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하려나? 만들 거 거기 다 만들었는데 내가 그린 그림으로 바꾼다고? UFO를? 그림 못 그리는데? 지금 이거 선택도 못하는데 이걸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 UFO를 내가 그린 그림으로 바꾼대 얘랑 UFO를 연결했어요 설정을 열어서 진짜 그리라고?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그리라고 이걸 내가 그려줄게 이걸로 그리기 진짜 힘들 것 같아 내가 그려줄게 내가 그려줄게 내가 그려줄게 너무 지금 부지런 부지런 어 잠깐만 이게 저장된다봐 잠깐만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쓰레기 같아 이게 저장이 됐다고? 아니 아니 이게 어? 이게 저장이 됐다고? 이거 수정 못하나? 수정해야겠다 근데 얘 지금 일단 튜토리얼을 따라야 돼가지고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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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할 수 있어 복음을 뭐야? 음악도 내가 선택 못하고 얘가 선택을 한 거를 이렇게 냈다고? 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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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자유시간이래 이제 그림 바꿔줘 그림 이게 초기한가? 어 초기화 버튼 있다 그려줘 이거 또 설정으로 봤는데 엄청 많네 뭐 그리게? 뭐 그린지 맞춰봐 뭐야 항아리 상한 파프리카? 냉장고에 넣어놓고 깜빡한 사과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애쓴다 아 나 씨 바퀴벌레야? 바퀴벌레라니? 두 개 더듬이 아니야? 설마 나야? 이거 완성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대포 달리는 거야? 응 오 잘했는데? 눈 잘했는데? 와 진짜 이 극악의 컨트롤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그려낸네 됐다 나 노래도 바꿀래 노래 노래 멋있는 거로 레이처?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괜찮을 것 같아 좋다 레이스 괜찮다 그러면 완성을 다 했고요 플레이 해볼게요 눈이 안 보여 아니 아니 하얀색으로 해줄게 다시 이따가 오 배경색을 바꿔버린다 천재인데? 우와 이게 뭐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아 만주 무서워 잘했다 잘 만들었네 한번 죽어봐 다행이다 죽을 때는 너무 리얼리하게 죽진 않는다 그니까 나 얼굴 박살나는 줄 알았잖아 약간 밤 식빵 같아 어? 노래 괜찮은데? 네 에일리언 슈팅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왕 봐봐 가죽 빠지지 뭐야 얘 엄청 고퀄리티로 생겼네 그치 우와 그러면은 이제 꼴 들어가면 폭죽이 펑 터져요 이거 퍼펙트 지금 에일리언 다 깼으니까 퍼펙트예요 그러면은 끝 와 끝 얘네가 이렇게 축하해 준다니까 감사합니다 슈퍼 프로그래머 시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제가 어렸을 때 나왔으면 코딩을 처음부터 무서워하지 않고 잘 배웠을 텐데 이런 코딩 게임 한번 해봤고요 네 차근차근 코딩 게임 플레이였습니다 고퀄이다 진짜 손으로 그리니까 손으로 그리니까 와 진짜 대박인데? 아래에 에일리언 있는거 아니지? 안보여 나 지금 핸드폰 보면서 누드빼빼로 꽂아놓고 하는거같아 근데 결승사전은 감사합니다